새까맣게 탄 집기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장판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663건, 연평균 200건 안팎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상자와 1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실험해봤습니다. 전원을 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10여 분 뒤 온도는 5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온도차는 20도가 넘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판을 접어 사용하거나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는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을 이용하고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 두꺼운 매트릭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잠깐 껐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관할 땐 장판을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다음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겨울철 난방기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